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류럴마스터 김민영입니다. 이렇게 5월달 미국에서 이뤄진 석세스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고 설 수 있어서 너무나 무한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애터미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고 정말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수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겉에 낸 리더님들과 미국의 회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2년도 2월달부터 남편과 함께 부부사업자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남편은 부동산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와 다름없이 저희는 열심히 살아왔고 부동산 일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부동산 일이라는 게 누군가가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해나갔던 멋진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열심히 뛰면 뛸수록 상황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어린 아이를 가지고 두 부부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 일을 해왔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건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고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어린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숨고를 틈도 없이 다시 남의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월세방 하나 마련하게 되었고 작은 사무실도 하나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살면서 친정 집이 가까운 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때 애터미 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애터미 제품을 만족하고 있던 친정 엄마는 저에게 애터미 제품을 권했고 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품을 쓰고 저는 만족을 했었고 애터미가 다단계임은 상관이 없었고 다단계 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던 남편은 부모님의 친정 엄마의 제품의 권유에도 절대 쓰지 말라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면 듣지도 말고 세미나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말라고 친정 엄마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친정 엄마에게 너무 큰 소리로 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힘들 때 친정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러는 거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남편은 기분이 나빴는지 본인 스스로가 애터미가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세미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작은 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지난 6개월 후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애터미를 좀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친정 엄마가 권했던 제품으로 애터미 회사에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를 하지 않고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애터미가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업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해보라고 적극 권장한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진욱이 엄마 내가 그럴 줄 알고 부동산 싹 정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터미만 하겠노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정신도 잃었습니다. 애터미를 하겠다는 거에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부동산을 팔고 팔고 왔다는 거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남편은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요? 분명히 갖다 줘야 될 생활비를 저희 남편은 저에게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200만 원씩 갖다 주겠다던 그 남편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생활비는 커녕 데려 저에게 아침마다 만 원 있냐 2만 원 있냐 있으면 좀 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남편은 저에게 세미나를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이렇게 석세스 세미나라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세미나 중에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회장님께서는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우리가 왜 잘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노후를 잘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영세부터 백세까지라는 그래프 중에 60세 이후가 노후를 맞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난 과거 비참했던 삶과 시안부 인생이었던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엄마는 57세였고 제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60을 바라보고 있는 친정엄마의 모습은 노후를 맞이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제가 30여 년간 60이 되기 전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저 역시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결혼해서 40여 년간을 자식을 위해 돈만 벌어오고 일만 했던 친정엄마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친정엄마의 삶을 내가 책임져주고 싶다라는 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한결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맨 뒤에 앉아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 남편이 저에게 어땠냐고 물어보더군요. 늘 자신감이 있었고 늘 당당했던 친정엄마의 모습을 제가 본 순간 그 감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저 혼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것을 해서 부모를 보장할 수 있고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지난 시간 저도 수많은 직업들을 경험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직업군 중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만한 도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3개월간을 쉬지 않고 애터미 세미나만을 다녔습니다. 그 3개월 이후 저도 다짐을 했고 선택을 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둥이 아빠 애터미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뜻 아니게 저희 부부는 부부 사업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터미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이 빚만 가득 지고 준비 없던 애터미의 시작은 그닥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오로지 애터미에서 들어오는 수당만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였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니 전기가 끊겨있었고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니 가스도 끊겨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핸드폰을 하려니까 핸드폰도 끊겨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집에 쌀이 떨어져서 친정집에 쌀을 훔치러도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저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애터미라는 도구가 우리가 생활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부동산보다 가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들 때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딱 3년만 가난하게 살아가자 딱 3년만 가난하게 살고 평생을 부자로 살아가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저희 앞에 장애물도 저희의 꿈과 목표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심 여기 회원 및 리더분들도 아마 큰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이 어쩌면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그렇게 했어도 제 이름으로 된 집 단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등으로 영업왕이 됐어도 멋진 차 한 대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집을 팔고 차를 팔 때 내가 굉장히 원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잘 팔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의 저의 꿈은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칸과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차 한 대와 양가 부모님에게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생활비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고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니까. 제가 가난했지만 부자를 이야기할 때 남들은 웃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부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혹여나 우리가 부자가 될까봐 아무것도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부부는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애터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확신에 차고 믿음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제품을 정말 싸게 판다면 멤버십은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기가 막힌 제품을 전세계에 나가서도 모두가 인정한다면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비록 우리 부부는 망한 삶에서 시작한 애터미였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꿈을 가져갈 수 있고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 자리에서 나만 성공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열심히 달려갔더니 1년이 안된 11개월차에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월 200만원의 오토 소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이 됐을 때 연봉 1억이라는 월 천만원을 버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하고 만 6년 만에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연봉 2억 월 2천만원을 버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3, 4, 5 모여 희망을 부르짖고 성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멤버십과 글로벌이 열리며 원서버로 연결해주겠다는 그 마케팅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성공시켜준 겁니다. 지방칸 없이 부모에게 보잘것없는 불효자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이었던 저희의 멋진 집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멋지다고 하는 멋진 외제차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하고 가장 뿌듯한 건 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애터미를 알고 나서 저희 부부가 꿈이었고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와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까? 책임도 질 수 없는 부모라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원서버라는 기가 막힌 마케팅 때문에 미국의 멋진 파트너 회장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꿈이 많고 희망을 늘 부르짖는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작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8개월 동안 저희는 미국을 두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저희는 또 들어옵니다. 저희는 들어올 때마다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저희 부부는 미국의 한 달에 있건 두 달에 있건 저희 수당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애터미가 아닌 다른 일을 그 일이 나쁘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거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을 거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 일이 내 인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면 애터미를 꼭 진중하게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꼭 선택을 해야 하는 애터미라면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는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애터미의 성공자로 가신 분들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셨고 그 안에 쓴맛도 보셨고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고 돌아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바로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시작만 할 마음만 있다면 선택에 대한 장애가 전혀 없는 애터미는 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애터미를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한 가지라고 그건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 가족과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맞으시겠죠. 그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들이 성공한 후에 애터미를 한다면 기회는 멀어질 겁니다.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길은 내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지금 많은 사업자분들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 과거 대비 지금 애터미 세미나에 이 미국에 이미 살고 계셨던 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미국은 다국적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은 미국을 일본으로 지사를 오픈해 주셨습니다. 분명 그 오픈하셨을 때 빠른 매출과 많은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능성과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있는 이 나라에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글로벌 원서버라는 기가 막힌 마케팅으로 한국 다음으로 미국이 열린 그 밑으로 여러분들 밑에 전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돌고 돌아서 마지막 이 대륙인 미국인 나라에서 수많은 성공자와 기가 막힌 성공자가 배출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최고의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에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멋진 나라에서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에텀인들은 미국의 에텀인들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져간 에텀인은 전세계에서 다 받아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거를 무기 삼아서 정정당당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에텀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나면 지금 다 모두 테이블에 있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될 겁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적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가장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쓰시고 뚜렷한 기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에텀이를 믿고 본인을 믿고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노트에 적혀진 나의 꿈과 나의 목표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모두가 에텀이를 통해서 멋진 삶을 살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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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